금잔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. 이 메리골드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그 성분이 눈에 노화도 늦춰주고 또 각종 안제라는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최란 씨가 잘 챙겨 드신 게 이미 겪으신 백내장을 관리하고 또 미리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실제로 됩니다. 그래서 루테인, 지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백내장 발생 위험이 18%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농관리 진짜 잘한 거네. 사실 이 루테인, 지아잔틴이 메리골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재료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. 우리가 자주 먹는 달걀에는 100g당 500마이크로그램, 브로콜리에는 1400마이크로그램, 메리골드에는요 놀라지 마세요. 무려 45,000마이크로그램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지금 들어있습니다. 그럴 줄 알았지. 그럴 줄 알았지. 메리골드 엄청나죠? 거기가 대박이네. 맞아요. 무엇보다도 미리미리 드시는 게 좋아요. 눈 건강을 위해서도 드셔야 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시력 저하를 방치하다가는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또 있어요.